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허위합성 영상물, 이른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충남교육청과 충남경찰청이 공동선언문을 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두 기관은 최근 높은 접근성과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며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비롯해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